누구한테 지금 전화할 거예요? 소녀시대 선.. 저기 서윤 선배님이요 서윤씨도 요즘에 음반 나와가지고 서윤씨 바쁠텐데 Don Say No! 맞아요! 요번에 활동이 겹쳤어서 되게 잘 챙겨주셨거든요 과연 우리 지금도 잘 챙겨줄지 한번 봅시다 노래를 뭘 할 거야? 우리 노래를 정해져야지 그러면 서윤언니 그 노래 Don Say No! 조금 부르면 바로 부르겠네 소녀시대 선배들이 또 잘 챙겨주시는구나 아기들 예뻐하고 의리가 다들 지금 대신 전화 어? 어? 지금 대신 전화 어? 야 통화 연결은 되게 특이한데요? 내 핸드폰 가져올까요? 전혀! 번호 잘하자마자 언니 번호 바뀌었어 앤디가 재밌네 아 제가 이 정도면 탈락이죠 탈락해줘야죠 실적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 없어요? 잠깐만요 이거 돼야 된대 맞다 맞다 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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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?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아 왜 Baby Don't Say No 민아 여덕해 날 가장 보였어 민아 여덕해 날 가장 보였어 언니 사랑합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언니 짱 저희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미션이었거든요 서윤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수근이에요 수근이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? 지금 콘서트 연습 앤드 연습하고 있어요 서윤씨가 맞는지 아닌지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죠? 뭐라고요? 서윤씨 맞아요? 맞아요 진짜요 증거 하나만 대보세요 증거를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아 노래 불러드릴까요? 네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? Baby Don't Say No 믿어 여전히 내가 전부였던 너인걸 Don't Say No 평소에 레드벨벳 동생들 그렇게 잘 챙겨주신다고 보면 아주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동생들이죠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윤님 근데 저희 지금 제 팀이 지고 있는데 한 번만 화이팅 한 번만 크게 외쳐주시면 안 될까요? 할 수 있어 너희는 화이팅 아 차키 서윤씨 서윤씨 시간 되면 한번 나와주세요 아 싫어요 아니 아니요 여기 말고요 장난이에요 러비 불러주세요 고마워요 연습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자 14초 화이팅 화이팅 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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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